자, 이어지는 조경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누나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국민에너지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효입니다. 자 여기까지. 지효입니다까지 했잖아요. 지효입니다까지. 이거는 딱 해주셔야 되는데. 오케이. 마지막 지효입니다까지. 클럽은 했네. 정말 트로트 클라스가 이렇게 힘듭니다. 마이크도 안 잡고 머리를 넘기는 조희씨의 모습. 덕분에 트로트 클라스 역사상 가장 재밌는 소개였어요. 트로트 클라스의 첫 방문이신데 저희 프로그램 알고 오셨습니까? 저는 익히 알고 있었고요. 이제는 소문이 자제합니다. 이 트로트, 트로트? 탈락! 이 트로트 클라스가 점점 클라스가 달라진다.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죠. 오늘 제가 지효님씨의 많은 복장을 봤지만 오늘 가장 뭔가 좀 들어올 때 들어올 때부터 우리 반 스태프분들께서 오늘 정말 뭔가 약간 조용하고 평소와 다르게 뭔가 좀 정숙한 느낌이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요? 제가 오늘 클라스가 다른 프로그램 왔잖아요. 근데 우리 후배 친구들이 또 이렇게 화사하고 샤방샤방함을 업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눌렀는데 정말 정말 트로트 클라스가 다르신게 일단 향수 냄새부터가 굉장히 강한데 한번 움직이실 때마다 기침이 나요. 이 냄새 좋지 않아요? 야 나는 좋지 않아요? 야 지원이씨 우리 프로그래머 잘 맞네 네 카메라가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정신없어요 저 감독님 저만 봐요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